HIT ME I DON'T MAKE ME STRONG 조업을 마친 배가 한림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 잡은 생선들은 바로 업한장으로 이동해 값이 매겨지는데요. 바다에서 고생한 만큼 무태서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눈치 싸움이 오가는 업한장.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생선의 싱싱함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작업을 하고 원래 그날 푸게 되면 다음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는 판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빈장한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입판을 오늘 한 거고요. 내일 아침에 저거는 경매될 예정입니다. 상자에 얼음과 삼치를 일일이 균형있게 넣어 보관하는데요. 이처럼 주말에는 더 품을 들여 생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가면 어쨌든 간에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맨날 만선하거나 큰 돈에 대한 값어치만큼 고기를 잡아오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바다에서 큰 어행량을 저희가 잡아와서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 때문에 꾸준하게 바다를 나가는 겁니다. 37살 수환 씨의 바다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업이 없는 날 청년어부 수환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바닷가 마을 한림에서 나고 자란 수환 씨. 바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만큼 그가 꾸준히 해왔던 일이 있는데요. 장비와 복장이 심선치가 않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특수구조대 활동하고 계시는 여기 임원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인 거는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 정화 활동이라고 하죠. 원래 코로나 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꽤나마 이렇게 또 오늘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해양 폐기물이 전국 1위인데 정말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에 투입되는 특수구조대. 바다 보호와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대단하죠. 오늘은 어부가 아닌 특수구조대로 바다에 뛰어드는 수환 씨. 매번 감회가 남다릅니다. 신비로운 빛의 색으로 빛나는 제주의 바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특수구조대의 활동은 물속에서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합니다. 반갑지 않은 반전이 마주하는 바다 속. 상상도 못할 양의 각종 쓰레기들 때문인데요. 조업이 바쁜 와중에도 어부 수환 씨가 특수구조대 활동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이 투기되고 방치되는 수중 쓰레기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쌓여가는 수중 쓰레기들로 인한 해양 오염의 피해는 결국 부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란 걱정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다들 휴일을 반납하며 임하는 수중 정화활동. 오늘 수고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 역시 가시질 않습니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깨끗한데 나 하나쯤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보통 투척이 되는 거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를 즐기시는 건 좋은데 즐기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쓰레기도 같이 깨끗하게 챙겨갖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따가 나갈 때 들고 나갈 테니까 여기 놔두고 쓰레기만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운영 중인 태우에 들른 수환 씨. 범장에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넣어 누구나 쉽게 체험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혹여나 어머니가 힘에 붙이는 일로 무리를 할까 봐 틈틈이와 태우를 점검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하는 아들. 어머니의 걱정을 알기에 그 마음은 더 깊어지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더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작은 배를 하고 있고 꿈이 좀 더 큰 배를 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또 있고 더 큰 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걱정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된 바다일 대신 좀 더 편한 일을 하길 바랐지만 결국 어부의 길을 택한 아들. 염려를 믿음으로 바꾼 아들이 이제는 그저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글쎄 고생이 뻔할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말리기도 했어요. 바다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아빠도 늘 그런 어업 쪽에 계시고 하니까 나는 그게 참 좋지 않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도 없으면 장가 못 갈까 봐 모심초사에서 장가를 가면은 그만두라고 그랬지. 내가. 직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장가 가고 다 하고 배 사고 그만두고 해둔 거지. 바다에 나가면 늘 걱정이지. 배가 나갔다고 하면 항상 그걸 보고 있지, 아빠는. 어디에 있나, 애가 어디에 있나.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참 고맙고 자기 가정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고 그전에 운동만 했거든요. 운동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니까 잘하고 바다에서 하는 일이 힘들지만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하면 되고 끝까지 가정 잘 가스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업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수환 씨.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업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면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제가 언제까지 바다에서 종사하고 바다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만큼은 큰 부상 없이, 사고 없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춘의 에너지와 다부진 철학으로 힘찬 어부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뿐만은 청년 어부 김수환 씨. 그의 필기와 열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